코스가 장난 아니네 아니 저희 프로에 새로운 다 코스들이 정수랑 되게 비슷한데요? 많이 다녀요 굉장히 대한민국 처음 목표에서부터의 앨범 상민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 뭐 이렇게 왜 자꾸 재킷이야? 얘 이렇게 서로 표 보여줄까? 어머머 천만 원짜리 아 진짜로? 이게 있으세요? 아니요 그럼 저렇게 점점 가라 점점 점점 나지? 호세가 대단해 호세가 대단해